고약한 내기 옛날 옛적 어느 고울에 부자 대감이 살았어요. 대감은 의리의리한 기와집에서 살았는데 거느리고 있는 하인이 서른 명이 넘었어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고울에 있는 논밭이 몽땅 대감내 땅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대감은 욕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마음 씀씀이는 옹색하고 남 괴롭히는 일에는 둘째 가람은 서러워할 정도였어요. 노을부는 차라리 저리 가라였지요. 게다가 고울 사람들은 대감내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핏땀 흘려 가꾼 곡식은 대부분 대감의 차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놓으니 고울 사람들은 대감을 좋아할 리가 없었지요. 에그 저 욕심쟁이는 죽지도 않고 오래 사네. 길 가다가 쇠똥이나 밟고 엎어져라. 에이. 고울 사람들이 대감내 집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코를 팽 풀면서 욕지거리를 내뱉었어요. 대감에겐 심수리 덕지덕지 붙은 마누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개구쟁이 집만 골라하는 외동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알다가도 모를 것이 세상일이에요. 대감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마음씨는 비단결같이 곱고 생김새는 밖고처럼 고웠어요. 도저히 대감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지요. 그건 그렇고 대감내 집엔 얼굴이 잘생긴 여자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대감은 그 여자 하인을 볼 때마다 탐이 났어요. 혼자서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하루는 그 여자 하인의 남편을 불렀지요. 그 남편 역시 대감내 하인이었어요. 대감이 두 눈을 불아리며 이렇게 윽박질렀어요. 이놈아! 너 나하고 내 얘기 하나 하자! 하인이 어리빙빙해서 여쭈었죠. 내기라니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잔말 말고 내 말부터 들어봐. 네가 내기에서 이기면 종문서를 없애고 너희 식구들을 몽땅 풀어주겠다. 하지만 만약 내가 내기에서 이기면 음... 내 아내를 나한테 바쳐야 하느니라. 어떠냐? 재미있는 내기가 아니냐? 아이고 대감마님! 세상에 그럼내기가 어디 있습니까요? 시끄럽다 이놈! 내일 점심때까지 달걀 한 꾸러미를 구해가지고 오너라. 그런데 꼭 수탉이 나은 달걀이어야 해. 암탉이 나은 달걀은 절대 안 된다. 알았느냐? 순간 하인은 와르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수탉이 나은 달걀을 어디 가서 어떻게 구해올 수 있겠어요. 하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골머리를 싸매고 누웠어요. 대감한테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꼭 죽을 맛이었지요. 아내가 머리맡에 앉아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하인은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쉴 뿐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답답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지요. 그때 밖에서 놀던 예늘곱 살쯤 된 아들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막동이에요. 막동이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말이지요. 하인은 마지못해 근심을 털어놓았어요. 하인의 아내는 맥이 탁 풀려 철퍼덕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지요. 그런데 막동이가 싱긋 웃으며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하인이 벌떡 일어나 물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수로 수탉의 알을 구해온단 말이냐. 제게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만 일어나 진지 드세요. 막동이 부모는 멀뚱멀뚱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을 먹자마자 막동이는 신바람이 나서 대감내 앞마당으로 달려갔어요. 때마침 대감은 수탉이 낳은 알을 가져오나 궁금해서 밖을 내다보니 막동이를 보았어요. 저 자식임, 저 왜 저렇게 뛰어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대감이 호통을 쳤어요. 이놈아, 내 애베 어디 가고 네가 오는 게냐? 그러자 막동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대감마님, 저희 집에 경사가 났어요. 난데없이 뭔 경사가 나, 이놈아! 아, 글쎄 저희 삼촌이 말이에요. 지난밤에 얼라를 낳았는데 아들이래요. 삼촌이 아들을 낳았지 뭐예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삼촌네 집에 가고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온 거예요. 대감이 그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지요. 예끼 이놈아, 살다 보니 별 해계망측한 소리를 다 듣는구나. 세상에,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는단 말이냐? 막동이는 이때다 싶어서 대감을 몰아붙였어요. 아, 그럼 수탉은 어떻게 알을 납니까? 어디 그런 데가 있어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가 늦고 말았어요. 욕심쟁이 대감이 어린 막동이한테 보기 좋게 당한 거였지요. 막동이가 돌아간 뒤 대감은 혼자서 씩씩거렸어요. 오모냐,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하고는 대감이 다시 막동이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리고 새로운 내기를 걸었지요. 한 번만 더 내기를 하자. 이번에도 내가 이기면 뒷동산에 있는 밧돼기 절반을 너한테 주겠다. 만약 내가 이기면 그때는 내 아내를 내게 바쳐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대감마님, 소희는 그런 내기 하기 싫습니다요. 시끄럽다, 이놈아! 잔소리 말고 내일 아침 점심때까지 산딸기 한 바구니를 따오너라. 막동이 아버지는 겁에 질려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한겨울에 산딸기가 어디에 있겠어요. 없는 산딸기를 따오라니 콩팥이 다 뒤집어질 노릇이었지요. 막동이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골머리를 싸매고 누웠어요. 막동이가 다가와 울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대감한테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무슨 꿍꿍이 속이라도 있는지 막동이가 깔깔대며 웃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염려할 거 없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어서 일어나 진지 드세요. 막동이 아버지는 한 번 더 아들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막동이는 대감 내 앞마당으로 달려갔어요. 대감이 기웃기웃 밖을 살피다가 막동이를 보았어요. 에이크, 저 놈이 또 어쩌자고 대신 오는 거야? 대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고추장을 발라놓은 듯 똥끝도 화끈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막동이가 벼랑간 포도총 군사처럼 큰 소리를 쳤어요. 아, 대감 마님, 계세요? 대감이 벌레 씹은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어냐, 나 여기 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 어디 가고 어찌하여 내가 또 왔느냐? 아유, 대감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뭔 큰일이나 이놈아? 저희 아버지가요,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황소만한 독사한테 물려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대감이 어이가 없어 소리쳤어요. 하하하, 이놈아, 황소만한 독사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그리고 겨울잠 자는 독사가 어떻게 사람을 무냐? 이 새빨간 거짓말에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아느냐? 아, 그럼 한겨울에 산딸기는 어떻게 열립니까? 그, 그게... 막동이한테 또 한 방 먹고 말았지요. 두 차례나 당하고 말았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대감이 내기에서 약속을 지켰냐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요. 약속을 제대로 지킬 대감이라면 아예 그런 내기를 걸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나마 막동이가 박박 우기는 바람에 막동이네 식구는 대감 내 하인노릇을 그만두고 양민이 되었답니다. 뒷동산 밭대기는 국물도 없었지요. 막동이에 대한 소문은 온 고울에 퍼졌어요. 고울 사람들은 경사라도 났듯이 신이 나서 춤을 추었어요. 막동이가 대감코를 납작하게 문질러 놓은 게 그렇게나 고소했던 모양이에요. 군침만 꼴딱꼴딱 그 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막동이는 어느새 열다섯 살 소년이 되었어요. 대감은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이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았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었어요. 그것은 벼슬을 해보는 거였어요. 자기는 나쁜 짓 하느라 벼슬을 못했지만 아들만큼은 꼭 벼슬 한자리 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감 아들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양까지 가려면 당나귀를 타고 가야 했거든요. 그러니 당나귀를 끌고 갈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대감 내 집엔 똑똑한 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감은 궁리 끝에 당나귀 끌고 갈 사람으로 막동이를 점 찍었어요. 막동이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간다는 건 고울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똘똘한 녀석을 딸려보내야 아들이 고생을 덜 할 거라고 대감은 굳게 믿었지요. 그런데 막동이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히! 옳지! 대감 아들을 골탕 먹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구나! 막동이와 대감 아들은 이윽고 먼 길을 떠났어요. 하루 종일 가다가 해 질 무렵에야 어느 주막에 이르렀어요. 점심도 굶었기 때문에 무척 배가 고팠을 때였지요. 막동이가 주막집 주인한테 일렀어요. 우리 서방님이 잘 잡숫는 음식은 닭고기예요. 다른 반찬은 하지 말고 닭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주막집 주인은 닭을 잡느라고 한동안 부산을 떨었어요. 드디어 밥상과 함께 맛있는 닭고기 반찬을 가지고 왔지요. 대감 아들은 방 안에 앉아있고 막동이는 텐마루에 엉덩이를 걸치고 있었지요. 막동이가 재빨리 밥상을 받아들더니 아이고 서방님 이거 큰일 났네요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귀한 집안에서 자라난 서방님이 죽은 닭고기를 잡수시면 다른 사람이 보고 비웃을 거예요. 그러자 덜 떨어진 대감 아들이 머리를 퍽퍽 긁적이며 한술 더 떴지요. 에잇! 난 안 먹는다! 떠나먹어라! 그럼요! 죽은 닭고기는 저 같은 놈이나 먹는 겁니다! 막동이는 순식간에 닭 한 마리를 먹어 치웠어요. 대감 아들은 군침을 꼴깍꼴깍 섬키며 막동이가 먹는 모습만 지켜보았지요. 다음 날 아침 대감 아들은 쫄쫄 굶은 채 길을 떠났어요. 그나마 닭나귀를 타고 가니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어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막동이는 힘이 펄펄나서 닭나귀 고삐를 잡고 쌩쌩하게 걸었어요. 점심때쯤 되어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지요. 대감 아들이 배가 고파 막동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예! 막동아! 저기 가서 팥죽 한 그릇만 사 오너라 배가 고파 이대로는 더 못 가겠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막동이가 팥죽을 사러 뛰어갔어요. 잠시 뒤 막동이가 팥죽을 사가지고 오는데 손가락으로 그릇 속을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대감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만 오만상을 찌푸렸어요. 야! 야! 이놈아! 팥죽 속에 왜 손가락을 넣고 휘휘 젖는 거냐! 아! 아이고 서방님! 방금 전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팥죽 속에 똥을 갈겼지 뭡니까? 새똥 건져내려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대감 아들을 골려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답니다. 으으으! 에이! 더럽다! 너나 쳐먹어라! 막동이는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 후루룩 적적 팥죽을 먹어 치웠어요. 한참을 또 가는데 대감 아들의 뱃속에서 꾸루룩 꾸루룩 소리가 나요. 너무나 배가 고팠던 거였지요. 막동아! 저기 가서 떡국 한 그릇만 사오너라! 배가 고파 도저히 못 가겠다.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막동이는 잽싸게 뛰어갔어요. 잠시 뒤 막동이가 떡국을 사가지고 오는데 숟가락으로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오는 거예요. 대가마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기분이 싹 잡치는 거예요. 그래서 팍 성과를 부리며 다그쳤어요. 야, 이놈아! 왜 남이 먹을 떡국을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가져오느냐? 제가 감기에 들었나봐요. 오다가 콧물을 빠뜨렸지 뭐예요. 콧물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떡국 국물에 섞여서 잘 안 나오네요. 칠칠치 못한 놈 같으니라고! 에잇! 내 놈이나 처먹어라! 막동이는 옳다구나 하고 떡국을 잽싸게 먹어 치웠어요. 떡국 속에 콧물을 빠뜨렸다는 건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거든요. 대가마들은 군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있었지요. 이렇든 막동이 꾀에 속아서 대가마들은 쫄쫄 굶으며 겨우겨우 한양까지 올라갔어요. 눈동자가 심리는 쾡하니 들어갔지요. 막동이는 피둥피둥 살이 올랐고 말이에요. 자다가 봉창 뜯다. 한양에 올라온 대가마들은 더 이상 막동이 말을 안 믿기로 했어요. 막동이 때문에 굶어죽기 일부 직전이었거든요. 막동아, 예, 서방님. 너는 여기서 당나귀나 보고 있거라. 왜요? 어디 가시게요? 오냐,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 사 먹고 와야겠다. 아이 참, 도련님도 제가 사다 드릴게요. 싫다 이놈아! 넌 이따가 내가 굶어죽게 생겼다. 그럼 다녀오세요. 네놈은 한양이 처음이라 잘 모를 것이다. 한양은 말이다.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 가는 곳이란다. 아무쪼록 눈 조심하고 코 조심해라. 예, 예. 염료 붙들어 매시고 다녀오기나 하세요. 대가마들이 점심을 먹으러 간 사이 막동이는 재빨리 당나귀를 팔아치웠어요. 그러고는 대가마들이 돌아올 때쯤 땅바닥에 코를 쳐박은 채 엎드려 있었지요. 당나귀 고삐에 걸려있던 끈을 손에 꼭 쥐고 말이에요. 대가마들이 돌아와 보니 당나귀가 어디 가고 없었지 뭐예요. 기가 막혀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놈 막동아! 당나귀는 어디 갔느냐? 막동이가 팔짝 일어나 내숭을 떨었어요. 다, 당나귀요? 그래 이놈아! 아이고, 서방님! 큰일 났네요. 한양은 눈뜨고 있어도 코 베어 가는 곳이라 했지요. 그래서 땅바닥에 코를 쳐박고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 사이 도둑놈이 당나귀를 훔쳐간 모양이에요. 아우, 에라 이놈아! 내가 알르니 죽지! 그러고는 막동이를 가까이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너랑은 안 되겠다. 뭐가 안 됩니까? 너랑 같이 있다가는 과거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 말이다. 너 먼저 집으로 내려가거라. 그리고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가지고 가서 대감마님께 보이거라. 아니, 편지를 써주면 가다가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 너 우통을 좀 벗거라. 등에다 편지를 써주마. 이러는 거예요. 예, 서방님 편하실 대로 하세요. 막동이는 우통을 훌렁 벗었어요. 그러자 대감마들이 막동이 등에 부스로 편지를 써주었지요. 그 내용은 이랬어요. 막동이란 놈 때문에 그동안 말도 못하게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놈이 집에 도착하는 대로 용왕담 깊은 연못에 풍덩 빠뜨려 죽여버리십시오. 저는 과거 보고 한 달쯤 뒤에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됐다. 이제 너 먼저 시골로 내려가거라. 서방님, 여비가 있어야 시골로 가지요. 내놈은 꾀주머니가 있어 빈손으로도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을 거다. 낳았을 돈도 모자라니 그냥 내려가거라. 그러니 하는 수가 있나요. 막동이 혼자 터덜거리며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날이 저물어 어느 주막에 들어갔어요. 과거 보려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선비들이 잔뜩 머물고 있었지요. 막동이는 여러 선비들과 한방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막동이 머리에 번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보나마나 선비들 골탕 먹일 생각이었겠지요. 워낙 꽤 바른 녀석이니까 말이에요. 막동이는 늘어지게 한 잠을 자고 나서 아이고 하느님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 바람에 잠자던 선비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선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동이는 봉창에 붙은 창호지를 북북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선비들이 보자니까 꼭 미친놈이 하는 짓 같거든요. 한 선비가 혀를 끌끌차며 물었지요. 이보게! 자다가 일어나! 왜 봉창을 뜯는 게야! 그러자 막동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시방 기막힌 꿈을 꿨어요. 우리 도련님이 과거 보려고 한양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꿈에 수염이 하얗게 난 할아버지가 나타나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봉창 창호지에 글을 써 올리면 과거에 1등으로 붙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도련님 갖다 주려고 봉창을 뜯는 거랍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그럼요. 제가 자다가 할 짓이 없어 봉창을 뜯는 줄 아세요? 그러자 한 선비가 눈을 잼밤만하게 뜨며 애걸했어요. 이보게! 젊은이! 그러지 말고 창호지를 4개 팔게! 넉넉하게 값을 쳐줄 테니까 말이야.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선비들이 너도나도 하면서 봉창에서 뜯어낸 창호지를 달라고 팔라고 난리예요. 막동이는 아까운 척 하면서 선비들에게 창호지를 몽땅 팔았지요. 물론 막동이 꿈 이야기는 말짱 거짓말이었지요. 이 일 때문에 자다가 봉창 뜯는다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하여튼 막동이 꾀는 못 당한다니까요. 꿀보리떡 다음 날 아침 막동이는 일찌감치 길을 떠났어요. 점심때가 되어가자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했지요. 어디 가서 점심을 얻어먹고 가지? 돈이 아까워 사먹을 생각은 않고 얻어먹을 생각부터 했어요. 어느 조용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마을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막동이가 물 한 바가지를 얻어먹고는 슬쩍 물어봤어요. 점심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한 아낙네가 산 밑에 있는 외딴 집을 가리키며 이러네요. 저기 저 집에 가봐요. 아이를 얻고 떡보리를 찍고 있으니 한 덩어리만 달라고 해보으려. 인심이 좋은 아주머니 모양이지요? 우물가 아낙네들이 깔깔대며 웃더니 이러는 거예요. 하하 인심이 참 좋지. 뺑덕어멈 뺨칠 정도라니까. 떡보리 한 덩어리 얻어먹으려면 욕개나 봐야 할 거요. 그렇게 인심이 사나워요? 두 말 하면 잔소리지. 그럼 제가 한번 도전해보지요. 막동이는 한 걸음에 산 밑에 있는 외딴 집을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젊은 아줌마가 아이를 얻고 디딜빵하에 떡보리를 찍고 있었어요. 한쪽 발을 디딜빵하에 척 올려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이에요. 막동이가 다가가 다정스레 말을 붙였어요. 아휴 아주머니 혼자서 디딜빵하를 찢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고는 한참 떡보리를 찢는 걸 돕다가 아주머니 얻고 있는 아기 저를 주세요. 아기를 얻고서 힘이 들어 어디 방아를 찢겠어요? 하고는 아주머니한테서 애를 건네받았어요. 막동이의 꿍꿍이 속을 모르는 아줌마는 신바람이 나서 쿵덕쿵덕 디딜빵하를 찢어댔어요. 막동이는 아줌마 발동작에 맞추어 떡보리를 벌떡벌떡 뒤집었지요. 떡보리는 갈수록 쫄깃쫄깃해졌어요. 고소한 냄새가 폴폴거리며 막동이 콧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아주머니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발동작을 뚝 멈췄어요. 그 틈에 막동이가 방아 찢는 구멍에서 떡보리 한 덩어리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이를 넣고는 냅다 도망을 쳤어요. 젊은 아줌마는 입이 해벌러진 채 안절부절 못했지요. 디딜방아에서 발을 떼면 그 순간 방아꽁이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 아이를 다치게 할 게 뻔했거든요. 아줌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빽빽 소리만 질렀어요. 야 이놈아! 떡보리는 가져가더라도 애 좀 꺼내놓고 가거라! 막동이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어요. 뺑덕어먼보다 인심이 사납다는 아줌마를 골탕 먹인 거였지요. 남 골탕 먹이는 데는 선수니까 말이에요.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마침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있어 꺼내줬대요. 한편 막동이는 한참 가다 떡보리를 한 입 먹어보았어요. 그런데 맛이 여간 텁텁해야지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며 가는데 꿀사리요! 달고 맛있는 꿀사리요!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막동이가 쳐다보니 저만큼에서 꿀항아리를 짊어진 꿀장수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꿀 한 그릇에 얼마 합니까? 한 그릇에 열량이요! 아, 그래요? 한 그릇만 주세요! 막동이는 떡보리를 주물럭주물럭 해서 그릇처럼 만들었어요. 맛이 좋습니까? 그럼요! 세상에 맛없는 꿀도 있어! 막동이는 떡보리 그릇에 꿀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숟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 맛을 보았지요. 꿀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꾀보 막동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에잇! 맛이 없구만! 나 이 꿀을 안 살래요! 그러면서 떡보리 그릇에 담겨있던 꿀을 항아리에 다시 붓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이 떡보리 속으로 꿀이 쏙쏙 스며들었거든요. 그러니 항아리 속으로 들어간 꿀은 얼마 되지 않았지요. 결국 꿀장수는 막동이 잔깨에 속아 넘어가 꿀 한 그릇을 손에 본 거였어요. 꿀장수와 헤어진 뒤 막동이는 꿀이 잔뜩 스며든 떡보리를 다시 주물럭거려 반죽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뚝 떼어 먹어보니 그야말로 꿀맛이었지요. 이야!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막동이는 히히덕대며 꿀버리떡을 낼름낼름먹어 치웠어요. 맛있게 꿀버리떡을 먹고 있는데 저 앞에서 스님 한 분이 비척 비척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한 사나흘쯤 굶었는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찌나 안 돼 보이던지 막동이가 스님을 불렀어요. 스님! 저 좀 보세요!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막동이를 쳐다보았어요. 왜 그러느냐! 몹시 지쳐보이셔서요. 이것 좀 잡숴보세요! 막동이가 꿀버리떡을 떼어 스님한테 드렸어요. 스님이 냉큼 꿀버리떡을 받아들더니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잡수었지요. 어지간히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얘야! 아주 잘 먹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답을 하지? 스님! 제 등에 편지가 씌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읽어주세요. 저는 글을 못 베어 까막눈이거든요. 막동이가 우통을 벗자 스님이 등에 쓰여져 있는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그러고는 혀를 찌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구나. 막동이는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스님! 편지 내용을 싹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꾸어줄까? 그러자 막동이가 쓸 내용을 불러주었어요. 스님은 꿀버리떡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막동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지요. 대가마들의 글씨체와 비슷하게 말이에요. 그 내용은 이랬어요. 아버님! 저는 막동이 덕에 과거시험에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막동이는 양반 먹지 않게 훌륭한 인물입니다. 글을 못 배웠을 뿐이지 생각하는 것은 웬만한 선비만 합니다. 그러니 여동생 곱단이와 혼인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달 말일이 좋은 날이라 하니 넘기지 마십시오. 저는 한 달 뒤에 내려갈까 하옵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극락과 지옥 며칠 뒤 막동이는 대감 집에 도착했어요. 막동이 혼자 터덜터덜 나타나자 대감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 어째서 너 혼자 돌아오느냐! 예! 도련님은 더 이따가 오신답니다. 그러면서 제 등에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러고는 우통을 훌렁 벗었어요. 대감은 막동이 등에 쓰여있는 아들의 편지를 읽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참 희한했거든요.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었어요. 글씨체를 보니 아들이 쓴 편지가 틀림없는 거예요. 아들이 과거 시험에 붙었다니 집안에 그런 경사가 없었지요. 그런데 딸 곱단이를 막동이한테 시집 보내려니 찜찜한 거예요. 아들의 간절한 소원이라니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대감은 이궁리 저궁리 끝에 딸 곱단이를 막동이한테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막동이가 하의는 아니지만 양반도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워낙 영악스럽고 꾀가 많아 나중에 크게 될지도 모른다며 마음을 달랬어요. 그렇게 해서 막동이는 대감의 딸 곱단이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깨소금이 쏟아지도록 재미있게 살았답니다. 한 달쯤 지나 대감아들이 한양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큰일이 벌어질 수밖에요. 대감아들은 막동이와 곱단이가 결혼해서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게 다 막동이놈 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막동이놈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걸 어쩌겠느냐. 다행히 과거 시험에 붙었다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자. 아니에요. 저 과거 시험에 떨어졌어요 아버지. 뭐라고? 이런 처죽일 놈이 있나? 대감 수염이 푸들푸들 떨렸어요. 그러자 대감아들이 당장 막동이를 잡아오라며 하인들에게 일렀어요. 막동이가 잡혀오자 대감아들이 팔을 걷어붙이며 우르르 딱딱 거렸어요. 여봐라! 막동이놈을 당장 망태기 속에 집어넣어라! 예! 막동이는 곧바로 망태기 안에 갇혔어요. 망태기를 짊어지고 날 따라오너라! 대감아들은 앞장서서 뒷산에 용왕담으로 올라갔어요. 연못가에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연못 쪽으로 길게 뻗은 가지에 망태기를 걸어놓았지요. 하룻밤 꽁꽁 얼렸다가 내일 아침에 줄을 끊어버려야겠다! 대감아들과 하인들은 횡하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막동이는 소나무 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꼼짝없이 죽게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망태기 사이로 휘엄청 밝은 보름달이 보였어요. 막동이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달도 달도 밝구나! 내 눈이 밝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이렇듯 마음이 느긋했어요. 그때 연못가를 지나가던 녹그릇장수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녹그릇장수는 눈이 밝구나! 하는 소리에 그만 두 귀가 번쩍 뛰었어요. 때마침 녹그릇장수는 눈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눈이 찌글찌글하고 눈곱이 느글누글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밝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혹했던 거예요. 거 누구요? 녹그릇장수는 사실 장사꾼이 아니었어요. 밤이슬을 밟고 다니는 도둑이었어요. 녹그릇 속에 도둑질한 물건을 넣어가지고 다니면 비싼 값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사기꾼이었지요. 소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던 막동이가 대답했어요. 허, 달도 달도 밝구나! 내 눈이 밝구나! 여보시오! 거기 들어가 있으면 달도 밝고 눈도 밝게 돼요! 그 말을 듣고 막동이 머리에 퍼뜩 꾀가 떠올랐어요. 왜요? 눈이 안 좋으신가요? 눈병이 나서 내가 죽을 맛이요. 그거 참 안 되었구려. 나도 눈병이 나서 여기 하루 동안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씻은 듯이 눈이 밝아졌지 뭐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는구려. 아, 그래요? 나도 거기 좀 들어가 있읍시다. 이거 공짜로 안 되는 건데. 좋습니다. 줄을 풀어. 날 망태기에서 일단 꺼내주시오. 그렇게 해서 막동이는 망태기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 대신 녹그릇장수가 눈병을 고치려고 그 속으로 들어갔지요. 막동이는 녹그릇장수가 벗어놓은 지게를 짊어지고 연못가를 후딱 떠났어요. 녹그릇 속엔 도둑질한 값비싼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었지요. 부채 들고 용궁으로. 다음 날 아침 대가마들은 하인 둘을 데리고 용왕담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긴 막대기로 망태기 속에 들어있는 녹그릇장수의 똥구멍을 푹푹 쑤셨어요.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말이에요. 누구야? 누가 내 똥구멍을 쑤시는 거야? 녹그릇장수가 소리쳤어요. 아이쿠! 저놈이 아직 살아있구나. 얘들아! 어서 망태기 끈을 끊어버려라! 예, 서방님! 하인들이 망태기 줄을 끊어버렸어요. 아이고! 죄 없는 사람 살려! 비명을 지르며 녹그릇장수는 연못 속으로 풍동 빠져 죽고 말았어요. 막동이 대신 죽은 것인데 그동안 저지른 죄 때문에 첨벌을 받은 건지도 몰라요. 한편 막동이는 녹그릇은 물론 녹그릇 속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죄다 팔았어요. 그 돈으로 비단옷과 가죽신발을 샀지요. 최고로 비싼 옷과 신발이었어요. 막동이는 비단옷과 가죽신발을 입고 신고 대감내 집으로 갔어요. 죽었던 놈이 살아 돌아왔으니 대감내 집이 발칵 뒤집혔지요. 야! 야! 이놈아! 내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라니요! 귀신이 벌건 대낮에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막동이가 재치있게 말 꾸며대는 것 좀 보세요. 대감마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무슨 말? 용궁에 갔던 이야기 말이에요. 네가 용궁에 갔었다고? 그럼요. 도련님이 절 용왕담에 풍덩 빠뜨리질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연못 속에서 자랏대가 몰려오더니 절 용궁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어찌나 좋은지 다시 오고 싶지 않았어요. 배감님께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잠깐 나온 거라니까요. 무슨 좋은 소식인데! 용궁에 가보니까요. 용왕님 신하란 것들이 뭐 별것 없더라고요. 붕어, 잉어, 뱀장어 따위의 고기 새끼들이 신하로 있는 거예요. 제가 떡 들어가니까 대본의 훈련대장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왕님이 제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뭘 하시더냐? 막동이가 글을 배웠으면 영의정을 시키는 건데 글을 못 배워 그만 안 되었구나. 훈련대장도 괜찮은 자리니 한번 해보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왕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대감님과 도련님은 글을 많이 배웠다고요. 그랬더니 똥끝이 타는지 대감이 엉덩이를 들썩거렸어요. 그, 그, 그랬더니 어서 말해봐. 당장 가서 모셔오라는 거예요. 영의정을 시켜주겠다고요. 용궁에는 글을 배운 신하가 아무도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 당시 영의정은 최고로 높은 벼슬이었어요. 게다가 막동이 말이 여간 그럴듯하게 들렸어야죠. 대감과 대감아들은 동시에 눈이 휘떡 뒤집히고 말았어요. 벼슬이라면 환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벼슬 못한 게 한이었으니 왜 안 그랬겠어요? 내 말이 들림없겠지? 그럼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오냐, 고맙다. 대감이 아들과 마누라를 쳐다보며 벌컥 소리를 질렀어요. 야, 우리 가자. 우리 식구 함께 용궁으로 가자. 잠깐만요. 막동이가 손을 내져오며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용궁에 가려면 손에 부채를 하나씩 들고 가야 돼요. 부채는 왜? 나중에 자세히 알게 돼요. 어서 부채를 하나씩 준비하세요. 그거야 뭐 어려울 것도 없지. 그리하여 대감네 식구들은 손에 부채를 하나씩 들었어요. 막동이는 대감네 식구들을 데리고 뒷산 용왕담으로 올라갔어요. 막동이가 앞장서고 그 뒤에 대감, 대감 마누라, 대감 아들, 그리고 끝자리엔 곱단이가 따라붙었어요. 곱단이가 언제 집에 돌아왔냐고요? 아, 그거야 뻔하지요. 대감 아들이 막동이를 용왕담에 빠뜨려 죽인 다음 곱단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놓았던 거예요. 자, 다 왔습니다. 막동이가 용왕담 가장자리에서 친절하게 일러주었어요. 여기가 바로 용궁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차례차례 들어가야지 한꺼번에 뛰어들면 용왕님이 놀라십니다. 처음엔 대감마님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엔 안방마님께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엔 서방님이 들어가도록 하세요. 저도 곧 뒤쫓아 들어가겠습니다. 막동이는 사람들이 손에 부채를 들고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용궁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부채를 흔들어 신호를 보내세요. 그럼 다음 차례가 뒤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하니까 대감이 조바심이 나서 물었어요. 막동아, 이제 나 먼저 들어가도 되겠니? 예, 준비가 되셨으면 용궁으로 출발하세요. 막동이가 대감의 등을 탁 쳤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대감이 용왕담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뿍 하고 물소리가 났어요. 대감은 자기도 모르게 어푸 어푸 하면서 손을 까불었지요. 손에 들고 있던 부채가 까딱까딱 움직이자 어서 따라 들어오라는 신호인 줄 알고 대감 마누라가 여보 영감 나하고 같이 가요 하면서 용왕담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뿌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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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물소리가 났어요. 대감 마누라가 어푸 어푸 하면서 손을 까불었지요. 손에 들고 있던 부채가 까딱까딱 움직이자 이번에는 대감하들이 텀벙 뛰어들었어요. 저도 같이 가요. 죽더라도 용궁 가서 벼슬하고 싶어요. 이제 용왕담밖에는 막동이와 곱단이만 남았어요. 곱단이가 물속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막동이가 얼른 손목을 꽉 잡았어요. 어딜 들어가? 죽고 싶어서 그래? 막동이는 곱단이를 데리고 대감내 집으로 갔어요. 한편 대감내 식구들은 한참을 허우적대다가 겨우겨우 헤엄쳐 나왔어요. 그리고는 정신이 반쯤은 나간 모습으로 허우적허우적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모습을 보고 막동이가 웃으면서 아 이제 들어오세요. 그래 용궁 구경 잘 하셨나요? 하자 기세 등등하던 대감도 제풀에 지쳤는지 눈길을 뚝 떨구며 어냐 졌다 내가 졌어 하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줄 테니 곱단이 데리고 멀리 나가 살아라. 내 눈앞에 다시는 얼씬 거리지도 말아라. 막동이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아 진작 그러실 일이지요. 아무리 미워도 사위가 아닙니까? 막동이는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서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마음씨 좋은 곱단이랑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